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독도 시험이 있습니다. 평소에 독도에 관련된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공부를 도와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독도 교과서를 한번 펴 보시구요. 저희의 독도일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당당하게 물론 상황이 몹시 어렵지만 당당하게 외교문서로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이 대한민국 독도의 날입니다. 그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강의로 하면 대면으로 하면 시간이 막 부족해서 힘들었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좀 더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합니다. 이 책은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 요즘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만들어서 배부하지 않고 그냥 파일로 배부를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좀 안타깝습니다. 제작하신 곳. 제작은 동북아역사재단입니다. 예산이 줄었다네요. 그 다음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기 넘어가시고 여기는 여기는 목차 되겠습니다. 목차. 이 사진 잠깐 선생님이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엄지척같이 생겼죠. 엄지척바위 이게 바로 여기 가시면 이렇게 육각형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육각형이 된거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육각 기둥으로 육각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주상절리가 잘 보입니다. 주상절리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엄지척바위라는 별명이 가지고 있고 아 이거는 뭐였지? 갑자기 생각하니까 말을 하려니까 생각이 안나네 아무튼 주상절리라는 것만 생각해서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 엄지척바위가 있는 붙어있는 요것이 서도입니다. 서도 얘가 서도 그럼 이쪽으로 가면 한국 땅이겠죠. 네 이쪽이 서쪽이니까 한국 그 다음에 얘가 엄지척바위가 없는 얘가 동도입니다. 동도 그래서 독도는 큰 섬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독도인데 여기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요쪽에 하얀색으로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독도 아이고 동 자를 썼네. 음 연필이 아니고 지우개 아 이렇게 하면 되나? 어머 다 날라가버렸네. 흐흐흐흐흐 자 살릴수도 없고 어머 어떡하지? 어떻게 하냐 여기는 어 동도 여기가 서도 그 다음 얘는 주상절리 주상절리 그리고 이거는 독도 그래서 이쪽은 동해 그리고 여기가 일본. 그래서 일본이 쳐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장 끝에 있는 곳은 동도입니다. 로운씨 나가주세요. 자 그리고 얘는 서도인데 가장 높은 여기가 더 키가 커 보이죠? 네 여기가 더 높습니다. 높음 여기가 대한봉 여기가 대한봉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고구마 몇 개 구워야 되나? 하나씩만 주세요. 네 여기가 몇 페이지냐 하면 6페이지 입니다. 6페이지는 두 나라의 큰 강을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경계를 나눈다는 거죠. 경계 맛있는 빼빼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초콜릿이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를 나누어 먹을 때 어떻게 나누어 먹어야 될까요? 뭐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지만 똑같이 나누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렇게 가로로 나누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부서트려서 완전히 부서트려서 2g씩 나누자 뭐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토를 나눌 때 특히 강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그림은 여기가 똑같습니다. 여기가 등 간격. 똑같이 나누자. 광물이 흐르건 말건 똑같이 나누자. 이런 그림이고요. 여기는 깊은 곳을 중심으로 나누자. 깊은 곳. 여기는 깊고 여기는 얕아서 잘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하천이 하천이 어디를 더 침식했느냐를 중심으로 깊은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자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나라에마다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걸 지우니까 싹 그렇구나. 요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이건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 하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기가 우리나라입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이고 여기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화산이 터져 가지고 조금 더 높은... 그런데 우리나라 바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만 할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연한, 얕은 바다이기 때문에 여기가 동해고 여기가 일본해다. 이렇게 배웠어요. 동해가 넓어요? 일본해가 넓어요? 동해가 훨씬 넓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영국, 북해, 영국의 북쪽 바다에 석유가 나기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냐면 일본이 나누기 이하자. 이런 제안을 하면서 일본해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일본의 바다를 넓혀 보고자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이 중간 수역, 이 중간 수역 근처에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독도가 이렇게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중간 수역 근처에 독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독도는 섬이다, 아니다. 독도는 그냥 바위 섬이다. 아무도 살지 않은 바위 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는 독도는 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도가 섬일지요. 자, 우리나라 주장입니다. 한국 주장. 우리나라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일본 제일 끝머리에 있는 섬이 오키 섬이에요. 얘가 오키. 오키. 그러니까 독도와 오키 섬 중간을 나누자. 우리나라의 주장은 독도와 오키 섬 중간을 나누어야지. 일본은 뭐라고 하냐면 육지. 육지. 본토에서부터 나누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바다를 뺏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보면 A가 B보다 더 짧다. 이거 이제 다 보이시죠? 이거 보시고 정답을 한번 정답을 한번 열심히 공부하시는 이나예중 학생들은 자, 이걸 보시고 이 길이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거리 이거는 울릉도 돈낭쪽 백길 따라 200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새는 87.4K 이렇게 보통 외워요. 87.4K 이렇게 외우고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본토 여기 여기 있죠? 강릉이나 울진 정도 될 텐데 여기서부터 독도까지의 거리는 216.8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일본까지는 210.1이다. 그래서 뭐 일본 말 일본 사람들이 아이고 일본 본토랑 독도가 더 가깝네 이런 주장을 이게 중요하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얼토달토 안한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울릉도와 독도는 가까워서 서로 하나다. 뗄 수 없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키섬이 훨씬 멀거든요. 157.5 그래서 항상 한국 사람들의 논리는 울릉도와 독도는 하나이고 이 둘은 우산국이었으며 우산국 이때 우산국은 울릉도는 죽도 아니면 울도 아니면 어 뭐 그렇게 불렸어요. 울릉 무릉 울릉 무릉 이렇게 불렸어요. 무릉 무릉도 울릉도 무릉도 죽도 이렇게 불렸어요. 그런데 우산 여기 독도는 뭐라고 불렸냐면 우산도 라고 불렸어요. 우산도 그래서 옛날에 있던 나라는 우산국이고 독도가 우산도이다.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독도 우리 땅입니다. 독도 한국 땅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거 하시면 잘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도는 큰 두 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죠? 서도가 있고 서도가 있고 서도가 있고 동도가 있습니다. 서도가 훨씬 더 높고 높고 넓어요. 얘가 높다 넓다 그런데 독도가 그런데 독도가 이렇게 이렇게 꼬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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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죠. 이거 이거 그래서 둘레가 더 길어요. 이해되십니까? 둘레가 더 길다. 네 그리고도 독도에는 부속섬 그래서 89개의 섬이 더 있습니다. 부속섬 이해되시죠? 이렇게 뽀시래기처럼 도도도도도도도도 붙은게 89개입니다. 그래서 총 총 91개입니다. 그 다음 요 몇 페이지냐 7페이지에서 또 중요한 건 요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어떤 게 시험에 나오냐면 동도가 가장 동쪽이니까 여기에 여기에 경선이 몇 도인가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요런게 그 다음에 요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진짜 제일 끝은 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를 물어보느냐에 잘 따라서 하는 건데 아주 가깝지만 131도 52분 22초 131도 이렇게 있습니다. 52분 잘못 걸려도 돼. 다시 선생님 흔히 도만 잘 적으니까 131도 됐죠? 네 131도 52분 그 다음에 22초 이렇게 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주소 울릉도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독리 이렇게 불렀는데 2000년부터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독리 근데 이거는 어 경계가 달라졌다 라는 게 중요하고 그 전에 지증왕 13년이라든지 여러분 저기 안용복 들어보셨죠? 그럴 때는 강원도이기 때문에 이걸 중요시 여겨요. 강원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 지우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우개가 없어. 연필 말고 지우개가 없나? 아 이거 누르면 다 아웃이구나. 자 요 우편번호가 시험에 나올 때도 있어요. 799-805 새로 나온 독도 노래를 한번 불러보세요. 새로 나온 독도 노래 독도 노래 그러면 뭐더라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87K 외로운 서마나 새들의 고향 뭐 이렇게 부르면서 799-805 독도는 우리 땅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 독도의 우편번호는 몇 번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도로명 우리 요새 주소가 도로명이잖아. 도로명 그죠? 네 그래서 이사부길 있고 안용복길 있습니다. 요거 찾아보시는 분에게 복이 있으라고 선생님 요까진 설명 안 할게요. 서도가 이사부길일까요? 동도가 안용복길일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독도 전체를 나타난 지도 네모 안에 있는 지명 자 여기서 이게 서도고 이게 동도인데 아 이거 주민숙소 주민숙소 주민숙소는 원래 1층으로 아주 다 찌그러져 가는 집이었어요. 근데 나라에서 4층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태풍에 피해가 있거나 이럴 때 잠깐 기거해야 될 때 사람들을 구조하는 목적으로 좀 높게 4층으로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 바위의 이름들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도 다 일일이는 다 모르겠어요. 다 모르겠고 아 여기 있다. 아까 선생님이 기억이 안 난 봉우리가 탕검봉이네. 탕검봉 굉장히 중요하고 탕검봉이 있는 곳이 서도 서도의 제일 높은 봉우리가 대한봉 대한봉의 높이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꼭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써줄게요. 여기는 동도와 소도의 가장 북쪽에 있어요. 북쪽 가장 북서쪽에 있는 곳이 있는 섬이고 이 섬들은 큰 가재바위 작은 가재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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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재바위는 독도에서 멸종됐다고 하는 강치의 다른 이름입니다. 강치 강치가 꼭 바다사자처럼 요렇게 선생님이 그림을 좀 못 그리지만 아무튼 정성으로 봐주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새같이 생겼어. 어떻게 큰일 났네. 안 그래야 되겠어요. 바다사자 강치는 바다사자 여러분 바다사자 알죠? 바다사자의 일종인건데 멸종 됐습니다. 멸종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민 숙소가 여기 있습니다. 주민 숙소 자 요런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요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도 독도를 갔다 왔잖아요. 요게 바로 독도를 다니는 유람선 독도를 다니는 유람선 이고 여기가 배를 닿는 접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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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에는 주차장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배를 댈 수 있는 접안시설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 시멘트로 이렇게 사람들이 요래요래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거 보이죠? 요게 인공 접안시설이고요. 굉장히 배가 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큰 날은 접안을 잘 할 수 없어서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데 선생님이 다섯 번 가서 다섯 번 다 들어갔는데 점심때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점심배 점심배를 타시면 독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3호 입니다. 천연기념물 그래서 조사를 한다거나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독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금지 여러분들은 시멘트로 되어 있는 이 부분만 갈 수 있다는 게 안타깝지만 천연기념물은 336호는 보존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아 생각 안나 하던 이게 탕건봉 이고요. 탕건봉 여러분은 생각 안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주상 전리 이고 이거는 육각형 기둥 이고 이게 육각형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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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있다는 뜻이에요. 이 육각형 이 있다는 얘기는 현무암일까요? 화강암일까요? 현무암이라는 뜻이고요. 독도가 화산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섬이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증거 얘는 엄청나게 사진을 많이 찍혀오는 베스트 바위인데 삼형제 굴바위입니다. 삼형제 굴바위 이쪽이나 이쪽이랑 뚫려있죠? 양쪽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과학자들은 아치 해식 아치라고 합니다. 해식 아치 파도에 의해서 그죠? 해식 아치 여기 보시면 한반도가 모양이 보이죠? 독도에도 한반도 바위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반도 바위 자 그래서 한반도 바위는 동도에 있습니다. 동도에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서 공부를 하시고 서도에서 볼 수 있는 서문 동도에서 볼 수 있는 서문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기 있죠? 네 위치 보시면 여기가 한반도 바위 여기가 얼굴 바위 위치를 잘 보세요. 여기가 독립문 바위 자 이 바위가 독립문 바위 코끼리 바위 코끼리 서두에 있는 코끼리 바위 딱 이렇게 생겼는데 코끼리 바위 가 무늬 가 세로 에요. 무늬 가 세로 면 코끼리 바위 구요. 이처럼 이렇게 가로 무늬 가 나 있으면 독립문 바위 헷갈리 겠죠? 이런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 요거 보시면 사람의 옆 얼굴 같이 생겼죠? 콧대가 없어 콧대가 없어 네 얼굴 바위도 똥도 에 있습니다. 요걸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나오면 요정도 수준이고 어렵게 나오면 여기 없는 것들이 살짝 나올 거 니까 한번 봐주시고 요 사진에 요 사진에 요기 요기가 지금 보이실려나 요기가 엄지척 바위 입니다. 단건봉 단건봉 엄청 중요한 바위 인데 아까 처음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죠? 단건봉 바위 니까 얘가 서도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하얀색 보이죠? 여기 일본을 향해서 포를 쏠 준비를 하고 있는 동도 여기가 더 작아요 낮아요 더 낮고 여기가 대한봉 여기가 대한봉 이라는 이름을 가진 봉우리 이고요 여기 둘이 지금 사이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이쪽이 물골 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나 이 정도의 주민 주민이 살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되죠 여기가 물이 나와요 물골 물골 이게 뭐냐면 흔히들 얘기하는 샘 옹달샘 이런 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독도는 무인도다 아니다 독도는 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다 물이 있다 이렇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쪽 방향에서 뭐 찍었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쪽에서 찍은 게 육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는 거고 이쪽이 일본 방향 망망대혜 태평양 방향이겠죠 그래서 쭉 읽어 보시면 되고 12혜리를 설정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요 최저 간조선은 최저 간조선은 뭐냐면 이게 육지예요 이게 육지야 그러면 바닷물이 육지는 이제 파랗게 그리고 바닷물은 빨갛게 그렇게 생겼네 이게 조수 간만의 차예요 그래서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많이 나간 걸 썰물 들어온 걸 밀물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땅이 넓어지려면 우리나라 땅이 넓어지려면 밀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설정해야지 우리나라 땅이 넓어지겠어요 썰물을 기준으로 해야 우리나라 땅이 넓어지겠어요 당연히 썰물선이죠 그죠 썰물 때 드러나는 선 썰물 때 드러나는 우리나라 땅 모양 을 그리려고 하니 이게 최저 제일 낮다는 선 간조 썰물이 간조입니다 썰물이 간조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그린다 이런 얘기예요 요걸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그린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12해리가 우리나라 바다다 이런 뜻이죠 최저 간조선 12해리를 영해로 설정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바다다 이게 영해다 이건 우리나라 영토다 이해 되시죠 썰물 때 드러나는 우리나라의 땅 모양 썰물 때 드러나는 우리나라 땅 모양 밀물 아니고요 밀물 아니고 썰물 때 드러나는 우리나라 땅 모양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12해리가 우리나라 바다다 12해리 섬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섬이 여기 있으면 어떡할 거야 섬이 여기 있으면 그래서 우리나라 썰물 때 드러나는 곳에서 또 안 들어오는 섬이 이렇게 있다면 섬과 섬을 연결한 선에서 12해리를 우리나라 바다다 12해리 그래서 섬이 많은 서해와 남해는 우리나라 바다가 훨씬 넓어요 그런데 동해는 동해는 그렇지 못하죠 딱 12해리만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나라 선생님이 지도를 좀 잘 그려 한 번도 못봤죠 그린 적이 없어 북한은 왜 그렸는지 몰라 남한만 그릴걸 뭐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남 북한이 다 이거 봐 남한만 그릴걸 다시 남한만 그려야 돼 왜냐하면 바다를 설명할 때는 남한만 그려야 되거든요 잘 보여 여기에 섬이 많아요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는 제주도가 있습니다 여기도 섬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썰물 때 드러나는 우리나라 땅을 기준으로 12해리를 우리나라의 바다로 쓴다면 여기는 섬이 많은데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섬 다 버리나 섬을 다 버릴 수는 없죠 체외곽도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이어서 여기서부터 12해리를 우리나라 바다로 한다 이런 얘기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뭔 일입니까 들어가주세요 어떡하지 이거는 안되네 비상 비상 자 잠깐만 어쨌든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아이고 정말 왜 이러십니까 경계해서 그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자 다시 설명은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아 여기 그림이 있네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만큼이 12해리라는 걸 이제 이렇게 표시로 예시로 해놨으니까 뭐 그렇다고 하고 아 이게 독도구나 이게 동도 들어가주세요 이게 동도 이게 서도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12해리 같으면 이만큼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응 대충 비슷해졌어 그래서 여기까지 12해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자 여기까지 12해리 다 이런 얘기지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쪽에서도 12해리 여기 쪽에서도 12해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남아요 육지에서도 여기까지가 12해리로 남아요 그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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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해리 안에 안 들어가는 자 여기는 우리나라 영해라고 칩시다 여기가 영해야 그러면 여기까지 또 우리나라 영해야 그러면 여기는 뭐냐 공해가 되는거지 공해 공공의 바다 그래서 여기에 울릉도나 독도를 간다 라고 했을 때 울릉도 12해리와 독도 12해리 사이가 이게 떠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지나갈 수 있느냐 북한 잠수 북한 잠수함이 지나갈 수 있어 여기에 일본 배가 여기를 지나갈 수 있어 이렇게 일본 배가 여기를 어슬렁 어슬렁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어 짜증나죠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배가 빰빠빠빰 해서 발포 이렇게 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2해리가 그러는 이거는 영해다 우리나라 영해다 그런데 독도가 섬이 아니고 바위섬이다 그럼 이게 다 사라지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다는 거죠 이해 되시죠 직선기선 설명 안했네 직선기선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바깥에 있는 섬을 연결하면 생기는 게 직선이죠 이해 되시죠 섬과 섬을 연결하면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생기잖아요 직선 직선기선이고 우리나라 동해안 같이 생긴 모양 그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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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는 것은 통상기선이라고 이런 걸 통상기선 좀 어렵죠 통상기선이라고 뭐 어려워나 얘 이름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생긴 직선 모양에서부터 12해리를 요래 요래 가니까 얘는 직선기선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의 바다는 동해보다 훨씬 넓다 섬이 많아서 좋은 거였죠 자 그거는 이승만 박사님께서 이승만 박사님 아니지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설정한 평화의 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도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요거는 좀 잘 읽어보시고 여기에 나오는 어 선생님 요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설명만 할게요 여기 보시는 우산도가 독도의 이름인지 울릉도의 이름인지 삼봉도가 독도의 이름인지 울릉도의 이름인지 자산도가 독도의 이름인지 울릉도의 이름인지 요런 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소리가 나는 대로 했어요 석도 독도 요런 이름들 중요하니까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산도라는 이름이 어느 책에서 나왔는지 가지어가 강치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 가재바위 아니 여기 잘못했어 잘못했어 가재바위 가재바위도 그렇고 가지어도 그렇고 강치도 그렇고 다 예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런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요거 요점정리 잘 하시고 요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바쁘신 분들은 이거만 외워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울릉도와 독도 중에 어느 것이 먼저 만들어졌느냐 제일 작은 게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1. 독도 2. 울릉도 3. 제주도 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해 되시죠? 그리고 읽어보시면 되고 자 원래부터 이렇게 작지 않았죠 처음에는 엄청나게 깊은 바다에서부터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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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요 수심 2,000m 수심 2,000m 마이너스 2,000m 에서부터 터져서 올라왔는데 얘가 오래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깎여서 그죠? 이렇게 깎여서 지금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서도와 동도가 두 개로 보이지만 바닷속에 가면 바닷속에 들어가면 결국은 하나로 붙어있는 이 밑에 부분은 붙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서 여러분이 시험에 나올 것은 해산의 순서를 외워야 됩니다 해산이라는 건 이런거지 이게 바다면 이게 울릉도하고 독도야 근데 이런 애들도 있어요 바닷속에 나오지 않 그죠?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떠있으면 이런걸 해산이랑 바닷속에 있는 산이다 이런 뜻이고 해산이 3개가 있는데요 여기가 울릉도이고 여기가 독도이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있는게 안용복입니다 안용복 안 안용복 그 다음에 독도 바로 옆에 있는게 심 그 다음에 제일 바깥쪽에 있는게 이사부 장군이죠 이사부 장군 이순신 장군처럼 이사부 장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안심이 이 세 분이 계셔서 독도는 지킬 수 있습니다 안심이 안용복은 독도와 울릉도의 사이에 다니던 어부였어요 그 다음에 심흥택은 독도와 울릉도 근처를 지키는 관찰사에요 관찰사라기보다 울릉도 군수였어요 심흥택은 군수 그 다음에 이사부는 장군 누가 절세 장군이 절세지 그 다음에 군수 이 사람은 그 무장 이 사람은 문신 그죠 그 다음 이 사람은 백성 그러니까 제일 안쪽에 안용복 그 다음에 여기가 심흥택 여기가 이사부 그래서 외울 때는 안심이 안심이 세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산도 했고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보세요 안심이 시험 문제 나왔으면 좋겠죠 자 울릉도와 독도는 비슷한 화산 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 이거 보세요 여기 얘는 얘는 해산이라고 하는 거라고 했어요 해산 요 해산 이름은 심흥택 해산이 되겠죠 바로 딱 붙어 있으니까 심흥택 해산이고 얘는 울릉도와 아니지 서도와 동도입니다 밑에는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독도의 생물은 선생님이 생물 전공이 아니라 좀 어렵긴 한데 자 몇 종류가 있는지 요런 것들은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여기 색칠해 놓은 거 주변으로 잘 보라 갈매기 이게 뭐지 괭이 갈매기 독도 괭이 갈매기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생물에서도 한 문제가 나오고 자 난류 설명하겠습니다 난류는 따뜻한 바다인데 여기가 적도 근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해류예요 얘네들은 굉장히 따뜻한 따뜻한 바다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과 함께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극폭 아이고 다채가 어디 갔죠 북극은 아주 차갑죠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까지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난류와 한류가 만납니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면 이렇게 물살이 이렇게 뱅뱅 돌아요. 이것도 이해 되십니까? 독도와 울릉도 주변에서 물살이 이렇게 돌 수밖에 없죠. 양쪽에서 오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독도랑 울릉도를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경수역이라고 해요. 조경수역, 난류와 한류가 만나요. 난류와 한류가 만나요. 그러면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죠.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나라 바다를 굉장히 자랑하고 자기 나라를 가져가고 싶은 건 여기에 어종이 풍부하다. 어종이 풍부하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오는 데에 대해서 물살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독도로 가려고 하면 여기가 조경수역이라 아까처럼 난류가 이렇게 만나고 한류도 이렇게 만나서 여기가 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다가 일본 사람들을 외국,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외국이잖아요. 외국, 외국, 노략질, 노략질 뺏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위험하다. 끌고 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노략질이 심하기 때문에 섬에 특히 이 바깥쪽에 있는 섬에는 살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밤에 늦게 다니지 말아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해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나쁜 거지만 늦게 다니는 여자도 나쁘다. 안 된다 빨리 다녀라.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바깥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육지에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섬에서 바깥으로 먼바다에서 이렇게 다니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또 계절에 따라 다른 게 여름에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여름에는 이 그림처럼 난류가 울릉도와 독도 위로 이렇게 쑥 올라갔어요. 근데 겨울철이 되면 북한의 한류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쑥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떨 때 독도로 가기가 좋았냐면 여름 이 난류가 북상하는 이런 계절에 가는 게 좋고 돌아올 때는 한류를 갈 때는 난류를 타고 갔다가 올 때는 한류를 타고 오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영리하게 물고기도 잡았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요거 계속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거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시험 치세요. 뭐 뭐 잡혔다 오징어 황금어장이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해양심층수는 이름에서 나오죠. 해양 바다의 심층 깊고 깊은 곳에서 난다. 요거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수심 200미터 이상을 모두 200에서 2000에서 용왕님이 사는 곳까지 다 해양심층수인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 해양심층수 밑에 요기를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요새 이걸 팔아요. 해양심층수 생수 울릉도에 가면 꼭 한번 먹어보는데 약간 짭짤한 맛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느낌적으로 느끼는 어쨌든 물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새 해양심층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독도는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네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네 당연히 신라죠. 신라 지증왕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그죠? 이사부가 이사부가 가서 자 원래는 우산국이었는데 우산국을 복속시켰어요. 우산국을 복속시켜서 은혜는 이제부터 신라 땅이다 세금을 받쳐라 이렇게 한거죠. 네 그 다음에 고려시대 역사정리한 책은 네 고려시대 역사를 제경하면 고려사겠지 그치? 고려사일 것 같죠? 아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증동국여지승남 신증동국여지승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숙종이라든지 숙종 안용복이라고 하든지 뭐 이런 분들은 강원도 강원도 울진 강원도 울진 이건 좀 이따 선생님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근거는 6세기로 건설 올라간다. 6세기 우산국이라고 불렀다. 소규모의 왕국이 따로 있었다. 그래서 얘가 무릉도구요. 얘가 우산도에 사람이 살았다. 반농사하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 512년에 지증왕 13년에 이사부 장군이 가서 했다. 이런 얘기는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까 선생님이 고려사죠. 이렇게 얘기하고는 별말 안한 이유가 뭐냐면 고려시대의 역사인데 고려시대의 역사인데 여기 보세요. 어디서 나오냐 고려사가 아니라 삼국사기다. 얘기하려고 자 지증왕 13년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슬라 군주가 되어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복을 해서 신라 땅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는 삼국사기에 나와. 됐죠? 요 삼국사기 되게 중요한 거니까 별 3개 요거 잘 보시고 고려사는 여기 보세요. 선생님 여기서 지금 고려시대 역사를 정리한 책 고려사죠. 자 여기 보세요. 고려사 헷갈립니다. 고려사는 고려시대 현종 이건 고려현종이에요. 고려현종 두망강에서 연해주와 북한에 살던 동부여진조 노력질을 하였다. 이건 별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고려사보다는 삼국사기를 잘 생각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고려는 이게 땡이야. 여기 보시면 고려의종입니다. 이것도 고려의종이었는데 우산도가 있었다. 뭐 이렇게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걸 못 봤어요. 넘어갑시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고려 초기에 제일 중요한 건 세종실록 지리지죠. 조선 초기에 기록되어 있는 울릉도와 독도에 아까 말했죠. 강원도 울진헌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고 서로 멀지 않아 보인다. 짝꿍이 보이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물포역보다 더 먼 그치? 재물포역보다 더 먼 송도가 보인다. 뭐 이런 정도 멀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세종실록 지리지이다. 세종실록 지리지이다. 자 다시 선생님이 다시 해볼게. 여기서 이 문제를 공부를 하려고 만들었는지 하지 말라고 만들었는지 자 삼국사기는 이사부가 나온다. 그래서 신라시대가 나오는 역사책은 삼국사기다. 됐죠. 그 다음 고려의 역사는 고려사이다. 당연한 거 아니야. 고려시대의 역사는 고려사이다. 당연하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하나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조선은 세종실록 지리지이다.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나온다. 매우 구체적으로 나온다. 여기 보시면 1번 아니 여기 아니네. 1번 맑은 날 눈에 보인다. 세종실록 지리지. 조선 초기 조선 초기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무릉이라 하고 우릉이라고도 하고 새 봉우리가 있고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낫고 자 여기서 보시면 강원도 울진연 강원도 울진연 또 동갑고 우산도와 자 그래서 여기서 잘 보셔야 될게 우산도가 아 이거 다 그리면 쓰면 안돼요. 다시 왜냐면 얘가 울릉도고 얘가 독도고 그래서 무릉이라 하고 우릉이라고 한다.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한자가 보이지? 여기 한자가 이게 우산도 여기가 울릉도 울릉도로 울릉도로 얘가 울릉이고 얘가 우산이라고 계속 그런 얘기했던거 기억나시죠? 얘는 무릉이라고 불렀다. 넘어갑니다. 아 이 책은 조선 중기의 신증 동국여지 승남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다음으로 중요한 신증 보강했다는 뜻이고 동국은 조선을 얘기하는거에요. 조선의 백과사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있고 여기 또 보시면 세번째 동국 문헌 비교 조선은 가까운 역사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울릉과 우산 이렇게 되어있죠. 모두 우산국인데 그러니까 얘가 울릉도 얘가 독도 자 여기서 중요한거 한번 더 다 정리하면 얘가 독도 얘가 울릉도 그러면 얘가 어떻게 얘기했어? 얘가 우산 얘가 울릉 물음 이렇게 읽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거지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송도 얘를 죽도 이거 일본말로 하면 다케시마 얘를 마스시마 이렇게 불렀어 언제 어떻게 불렀는지 아니면 1770년 1770년에 이미 책에 보니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를 죽도라 하고 독도를 송도라고 부르는 걸 조선사람이 알고 있었어 그런데 1905년에 급해가지고 얘를 다케시마라고 부른거지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뀜 실수한거죠 그런데 무슨 다케시마의 날이 있냐 다케시마도 아닌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자기들도 안 읽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동국문헌비교 증보문헌비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순종 1년 1905년에 편찬되어 있다 뭐 이런 책들에도 잘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증보문헌비교에는 강치가 나오네요 강치 봐봐 강치 강치가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강치에 대한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요거 보세요 바다 4차처럼 생겼죠 잘 못 그리겠었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잘 읽어보시고 연대기 이런거 필기 공부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좀 잘 보시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신라 있고 고려는 한명밖에 없죠 고려사 잘 안나오고 조선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고 이 왕이 언젠가 할 때 숙중이 엄청 중요하다 봐봐 태종 단종 중종 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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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종이 되게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 매우 꼼꼼하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되게 중요하죠 대한민국 칭령체 41호 이거 완전 중요 만화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00년에 숙종이 아니 숙종이래 고종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노란색 되어있는 거 다 잘 보셔야 돼요 다 잘 보셔야 되고 1905년에 1905년에 일본이 러일전쟁 직후 어떤 사람은 러일전쟁 직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러일전쟁 중에 일본의 승리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어디까지 오나 안 오나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 전촉이지 야 너 가서 망 봐 하는 망루 망보는 망루가 필요해서 갑자기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다케시마의 나를 만들었다 왜냐면 조선은 힘 빠졌으니까 이제 쟤네들 뭐라고 찾아갈 수도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나라 우리나라 고종은 외교 문서를 했다 여기는 아무도 모르게 시마내연 지사 시마내연 지사 같으면 제주도 도시사라 경상남도 도시사 정도 같이 별 빨빨도 없는 사람 시마내연 시마내연 조그만한 지방 고시 제 40호 국내용 이에요 국내용 자기네들끼리 독도는 일본 땅이에요 이렇게 알렸다 이 말이에요 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 잘 보시고 요거 잘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령 우리 이번에 흥사단에서 메가더 장군의 동상도 받지만 요 한국연합군 최고 사령관 최고 사령관이 메가더 입니다 메가더 장군 메가더 장군이고 메가더 장군은 우리나라의 그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었냐면 울릉도 독도 이거는 아이고 조금 더 울릉도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울릉도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이거를 딱 그어줬어요 잘했죠 이 구문서의 이름이 스케핀 677 입니다 각서 677 스케핀 677 요거 잘 알아두시고 그랬는데 영원할 것 같은 메가더 장군이 이 말을 한마디 남기고 사라졌어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헉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급해져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이렇게 땅을 긋고 여기가 울릉도 여기가 독도 해서 이렇게 여기는 우리나라 바다다 하고 평화선을 그었어요 발표했어요 잘 잘했죠 그래서 이게 대통령 이름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자 그랬다는 사실이 여기에 있고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를 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승만 라인이다 그런 얘기하는데 평화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그은 선은 스케핀 677 스케핀 677을 그은 메가더 장군이 사라지자 이승만 대통령이 얼른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그은 선이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되게 많이 공격하는데요 왜 공격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잘 보세요 잠깐만 잠깐만 확대를 해봅시다 확대를 해보면 여러분 한문을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좀 복잡하게 보이죠 이 복잡한게 울릉도에요 울릉도 간단한게 우산도에요 우산도 어 선생님 아까 똑또가 우산도라 했는데 그러니까 울릉도가 울릉도라고 했는데 이게 왜 서쪽에 독도가 서쪽에 그려져 있네 그래서 이게 오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류가 복잡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잘 모르는게 아니라 해류가 울릉울릉 울릉 대는 가슴 안고 자 이 해류가 복잡해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우산도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사진도 지도도 있다 기록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혜자 전도 같은 이런 책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울릉도하고 독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울릉도하고 독도가 너무 가깝다 울릉도하고 독도가 너무 가깝다 사실 축척을 좀 잘 알면 울릉도를 여기쯤 그려놨으면 이게 이 울릉도를 여기쯤 그려놨으면 퍼펙트인데 붙여서 그리는 바람에 되게 아이고 뭐 잘 모르는 거 아니야 대충 그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 여기 우산이라고 이름까지 딱 적어놨죠 네 그래서 조선시대 어 굉장히 지도에 대해서 신경 쓴다고 하면서 여기 보세요 여기 엄청난 이 파랑 보이시죠 이거 물결 이 파도를 그려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가 물살이 엄청 세고 여기 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지금 강조한 거고 역시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이런 거 알겠시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잘 잘 보시고 그 이후에 있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르는 정상기의 동국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김정호의 대동려지도라든지 이런 데는 있습니다 계좌전도 자 멀쩡하게 잘 일어났죠 자 김대건 신부의 자 지도에 보시면 여기도 다 이렇게 좀 잘 안 보이지만 울릉도 여기가 우산 써줘야지 여기가 영어로 울릉도고 여기다가 우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 우산 보이죠 이게 우산 그렇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지도 이게 일본에 동경올림픽 할 때 나왔던 지도인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지웠다는 거 아니겠어 이거를 양심이 있어 없어 정말 이걸 이렇게 지웠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 달라지겠습니까 자 이 지도에서 여러분이 잘 보아야 하는 건 이거입니다 연두색 여기에 일본은 초록색으로 색칠해 놨습니다 일본은 초록색이다 이게 대동여지도처럼 일본 최고의 권위 있는 책들인데 이렇게 색칠을 해놨어요 지금 일본이 러시아랑 지금 여기에 있는 뭐 땅들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데 노란색이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색깔 보니까 우리나라 땅이네 색깔 보니 이거 우리나라랑 똑같은데 이거 조선 땅 아니에요 자 이렇게 영토를 우리나라 사람이 몰랐던 건데 이것도 금방 보이네 자 이거 중국 땅이고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거 일본 땅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구분하고 있다 이 지도의 이름이 삼국통남도입니다 삼국통남도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 보시면 여러가지 지도가 있고 해외 여기 보시면 제일 여러분이 쓰지 말아야 할게 리앙크루암 이거 암석이라는 거지 이거 절대 안 돼 다케시마 일본사람들이 얘기할 때 다케시마의 날 하면 꼭 말씀해 주세요 마스시마다 이렇게 내내 역사도 공부 안하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일본해는 작고 동해가 넓다는 거 항상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근거를 많이 드는데 최근 근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백령도는 우리 땅이죠 그래서 우리 땅은 군인이 지키죠 그래서 해병대 군인 아저씨가 지킵니다 그런데 독도는 분쟁지역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아직 영원한 우리나라 땅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절대로 군인이 지키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경찰이 지킵니다 독도경비대 삼봉호라는 배를 타고 여기도 써줄까 자 이 경찰이 타고 다니는 배는 삼봉호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삼봉호 경찰선 그 다음에 독도놀이 땅 지정아 14년 뭐 50페이지 셋째줄 여기에 보시면 세종질록지리지 50페이지 셋째줄 조선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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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를 잘 나타내는 조선실록지리지 맑은 날 서로 눈에 보인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거 여기서 잘 보시면 되고 상복삭이 되게 김부식의 상복삭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 했었고 아까 선생님이 첫 장기에 얘기했는데 이사부길 여기가 서도고 여기가 서도고 여기가 동도면 동도에는 이사부 길이 있고 서도에는 안용복길이 있습니다 안용복 장군이 장군이 이쪽에 있습니다 잘 보시고 이 번호로 여기 보세요 서계 문서 갖다 줬잖아요 그치 그래서 일본에 있는 막부 일본의 막부가 여기 보시면 누가 나오냐 하면 태정관 태정관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파란색으로 써야지 태정관 지령 태정관 아 막 사람들이 심한 해현에서 서로 싸우다가 우리 태정관에 물어보자 태정관 지령 태정관 문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선으로 치면 여기가 의정부에요 의정부 조선의정부 조선의 의정부에 가면 왕과 높은 신하들이 딱 회의를 해서 통치를 하는 곳이잖아요 일본의 태정관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일본인은 누구는 일본인은 울릉도와 독도에 접근하지 마라 접근 금지 그래서 접근한 사람 어떻게 됐냐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사형 이 내용을 사회실에 노란색 티 있죠 노란티 노란색 티셔츠가 있는데 거기에다 선생님이 넣어놨어요 죽은 사람 이름 시험이 안 나오는데 선생님이 또 얘기하면 뭐 그럴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말뚝에다가 딱 적어놨어요 일본인은 독도와 울릉도 도해 금지 도해 금지 도해 바다를 건너는 거 금지 이때가 벌써 임진왜란 이후였고 조선과 일본은 모두 조선이 이겼는지 일본이 이겼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서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서로 너무 많은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제 조선과 전쟁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런 논란에 대해서 태정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인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 땅땅땅 자 그래서 머리 쪽에 잘 넣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도해 금지론이라고 합니다 태수는 군수예요 오키 오키인데 여기 호키라고 적어놨네 오키섬의 태수가 아유 모르겠다 모르겠다 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치의 몽 하치의 몽인 것 같다 죽은 사람 이름이 뭐 그런 사람도 죽여가면서 자 이렇게 딱 서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분쟁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약속한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서는 선생님이 알기로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해지면 뭐 지금 싸울 게 뭐 있겠어 그치 자 수강사 수강사는 안용복 선생님을 모셔놓은 곳입니다 여기 아까 말했죠 안용복 심흥태 이사부 이거 외울 때 선생님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안 심 이 안 심 이 이렇게 외운다고 그랬죠 자 이사부가 장군이기 때문에 동도의 제일 바깥쪽에 이사부 해산이 있고 동도의 이사부 길이 있습니다 머리 속에 잘 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 이나여중이 이분들을 기리는 이분들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독도의용 의병이에요 의용 수비대 고요 독도의용 수비대를 기념하기 위해서 청소년 단원을 모집해요 청소년 단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돈을 3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300만원 지원받고 그 다음에 흥사단에서 200만원 지원받고 해서 이번에 총 13명 13명이 독도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번에는 그런 기회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독도의용 수비대 예능을 잘 보시고 독도에 가면 이렇게 한국령을 딱 새겨놨는데 이분들이 새기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독도를 지킬 때는 6.25 전쟁 중이었어요 그래서 군인이 아니고 의병이에요 의병 의용수비를 개인 돈으로 무기를 사서 일본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멋있죠 우리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거에 대해서 주장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일본에 대한 즉 신문기록을 찾았다 뭐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되는데 안용복이 안용복이 일본에 갔을 때 숙종 당시에는 강원도 울진현이다 뭐 이런 거 선생님이 전반적인 것만 쭉 해줄 건데 좀 읽어보셔야 돼요 은주시청합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 문서예요 일본 고문서 우리나라 고문서는 삼국사기 있죠 그치 세종실록 지리지 있죠 엄청나게 많았지 아국총도도 있고 뭐 그래서 지도가 많고 책도 많고 아참 이건 책이고 우리나라 고지도도 많아요 근데 일본의 고문서 중에 이게 최고봉이에요 은주시청합기 1667년 은주시청합기에는 뭐에 중요하냐면 오키섬 서북 쪽에 마스시마와 다케시아마 다케시마가 있다 이 섬은 들어보면 마치 보인다 그죠 은수에서 오키섬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하고 우리나라 세종실록 지리지와 같은 내용을 쓰고 있는 거죠 중요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태전관 지령 선생님이 설명했죠 태전관은 우리나라 의정부 같은 곳이고 여기에서 문서가 있었다 여기 보시면 1877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임을 명심할 건 1667년에 독도를 마스시마라고 한다 마스시마라고 한다 그랬지 그 다음에 1877년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바뀐 거지 일본이 1905년에 마음이 바뀌어서 침략을 한 거지 그럴 때 1876년에 일본은 오키나와를 침략했어요 오키나와 오키나와를 선생님이 알기로 1876년에 침략을 하고 조선은 1905년부터 침략해서 1910년에 잡아먹고 조선을 잡아먹고 만주전쟁은 1930년에 만주전쟁 만주를 잡아먹고 1945년에 미국 진주만을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폐망한 거죠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나요 자 그래서 제일 야미워요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 이름 들죠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 조선을 내탐했다는 얘기에요 내탐 그래가지고 조선의 부속도서로 되어 있는 사정을 살펴보고 살펴보고 이것들을 먹으려고 애썼다 이런 서류가 있어요 죽도기사 죽도기사는 안용복 안용복과 관련되어 있는데 진짜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서 두 번이나 그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서개를 받아왔다는데 일본의 책에는 있나 하고 살펴봤는데 있어 여기 있어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합니다 이해 되시죠 잘 보시고 그래서 줄그시면 되고 요거는 잘 읽어 요 노란색으로 친거는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 고지도에도 독도는 우리 땅 뭐 여기까지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일로전쟁 실기 부록의 한국전도 어쨌든 일본 사람들이 그린 한국전 지도를 잘 봐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하나 얘기해준다면 뭐 러일전쟁 중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일본이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또 있죠 상국 접양지도 상국 접양지도에는 뭐가 또 중요하냐면 이렇게 조선과 일본을 색깔을 달리했는데 심지어 여기에다가 울릉도를 이렇게 그리고 독도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써놨어요 조선의 것 조선 땅이라고 딱 적어놨어요 상국 접양지도에는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동안도 요거는 러시아가 그린 거일 거예요 러시아 지도에도 보인다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적어놨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1905년에 일본이 잡수려고 한 게 보이는 거죠 1854년 지도에 보니까 분명히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의 것이라고 러시아 사람들도 말해놨고 조선국 지리도 요거는 이제 1592년 임진왜란 당시의 그린 지도인데 여기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잘 붙어있고 요거 대일본연의 여지전도 여기에 독도와 일본은 저기 독도와 울릉도가 없어요 여기에 울릉도와 독도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동경 저기 일본 올림픽 아니고 올림픽 맞잖아 올림픽 그렇지 동경올림픽에 여기다가 그려넣었어 양심 없어 그려넣었어 그래서 우리가 부글부글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살아서 이 사실을 후손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죠 그 다음에 조선전도 여기 보시면 라우뚱 산동반도 뭐 어떻게 정확하게 그려놨는데 육군 참모 이거 보세요 1876년 지도 사실 1905년 1910년 지도에도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의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일본 지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 뻥이다 그런 걸 알 수 있고 이 거리 중요하다 87.4 157.5 뭐 이런 것들 눈으로 보인다 했을 때 우리는 맑은 날 울릉도와 독도는 눈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영역으로 생활권으로 이렇게 우상국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요에 대한 근거고 개정 일본 여지 전통 다 색칠색칠 하고 있는데 여기 울릉도와 독도가 없다는 거 근거가 없다는 거 일본 주장이 틀렸다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주장이 틀렸다 일본 저기 도해금지라고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죽도 도해금지 막부에 대한 도토리 번 답변 물어봤어 독도와 울릉도는 우리 땅 아닙니까 에도 막부에서 태정관 지령을 내리면서 관계없음 하치에몽 죽였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무라카마 이치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중요한 거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어기면 죽인다 뭐 이런 얘기가 일본 사람들은 가면 죽이겠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다케시마와 마스시마의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 오야 가문 다케시마 그렇고 여기에 보시면 1900년 대한민국 칭량 이거는 외교문서라고 했죠 외교문서 외교문서 자 그래서 무주지 선점 주장을 하고 있다 아무도 살지 않았다 아무도 살지 않아서 일본이 먼저 가서 선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 뭐 뭐 뺏어갔죠 우리나라가 강제로 섭렴하고 있다 자기네들 건데 자기들은 언제 뭐 살고 있었나 아무도 안 살고 있었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5 전쟁이 끝나고 6.25 전쟁이 끝나고 메가다 장군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정말 한국 땅이라고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6.25 전쟁 중이라 우리나라 불참했어요 불참 그래서 회의가 끝나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안 됐어요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계속 우리보고 막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나라가 불리하다 생각하는데 지금은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보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기초 문서 그러니까 그날 승인하려고 준비했던 문서를 보면 미국은 독도를 한국 따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 미국이 핵폭탄 터뜨리고 난 다음에 일본을 너무 불쌍하게 여기는 바람에 일본은 앞서서 주가로 4가지 주장을 더 하고 있는데 이건 읽어보시고 이 책을 만드신 분들은 이런 이런 분이 만드셨고 이러이러한 분이 하셨는데 옛날에는 독도 경시대회 독도 바로 알기 바로 알기 대회라는 게 있어서 장관상까지 줬었는데 너무 대회가 과열 왜 과열인지 내가 아직도 모르겠어요 과열되었다고 해서 대회가 없어졌습니다 자 천천히 잘 읽어보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자 이번에는 상을 가능하다 많은 사람에게 준다 하니 열심히 공부하셔서 1학년들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상은 1학년 2학년 3학년 따로 주니까 2,3학년 이들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 안녕